자 HLB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2,850원 종가 마감했네요 제가 기존 영상에서 이렇게 세력들이 만드는 역해된 숄더 패턴 만들고 상승으로 갈 거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패턴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린 타점 바로 3만에서 2만 7천 구간에서 분할 매수해라 기억하시죠 그런 구간들 계속적으로 터치해줬고 현재는 다시 한번 주가를 위로 올리기 위해서 현재 2평선이 역배열된 이 저항 구간을 뚫어내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세력들의 바닥 패턴 동일하게 나왔죠 이렇게 바닥 패턴 이후에 다시 한번 수급들이 늘어나면서 어때요? 전체적인 외인들이 이제 매집을 준비하는 단계 구간까지 와있죠 현재 공매도의 수량들 비중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체크를 해보면 지금 다시 한번 물량을 어때요? 줄였죠 결국 다른 이슈가 없더라도 공매도 자체가 물량만 줄어들게 된다면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중이죠 결국은 이 공매도 물량들 전체적으로 다시 매매비 중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쇼커버링 현재 대기 구간이다라고 강조드리고 이 쇼커버링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이 상방 3만 7천 5백원 구간을 뚫어내면서 지지한다면 어때요? 이번 달 안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8월달 어때요? 1차적으로는 바로 4만 구간 그 다음에 4만 구간에 저항받고 눌림 이후에 올라가는 패턴이 가장 안정성입니다 그러면서 도전할 구간이 바로 이제 5만 2천 구간입니다 여기까지 1차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는 6만 이상에서 10만 사이에 이번 연도 하반기에 도달할 목표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HL 현재 구간 아직도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고 차트상으로서도 현재 매수로 쓸어모아야 될 그리고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이 밑으로만 내려가면 계속적으로 담고 있죠 결국 뭐겠어요 이제 외인들이 이번 연도 내내 쳤던 공매도 물량에 대해서 비중이 줄어들면서 쇼커버링이 임박했고 추가적으로 이 JPP 공간에 외인 매집 드러난다는 얘기는 이제 바닥 구간에 왔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주몽상 그 다음에 올봉상 딱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수렴해였던 파동에 이제 발산을 앞두고 있는 카운트 지점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주몽 21선 네 이번주 올라와주면서 마감하는게 가장 베스트겠죠 기존에 이렇게 2평선이 역배열이었을 때 뚫고 지지해야 파동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내려왔기 때문에 뚫고 지지하는 부분까지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차트상 이런 구간에 대해서 매수 시그널이 떴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계속적으로 강조해드리고 있죠 자 HLB 결국 2차전지 섹터에 대한 모멘텀과 수급들이 반도체와 일단 자동차로 잠깐 뿌려졌고요 이제 결국 한번 두번 왔다리 갔다리 수급들 교환한 이후에 하반기는 어느 섹터의 무한이다 네 맞습니다 제약바이오입니다 좀 특이한게 AI 의료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현재 미국장부터 그 다음에 실적 기반으로서 성장세가 가속되고 있는게 바로 제약바이오와 AI 의료 섹터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의료관련 섹터들의 수급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현재 시장을 계속적으로 주도했던 2차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일부 빠져나감으로써 그 수급의 이동이 현재 계획되어 있다라고 요약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어느 종목들 어느 섹터들 위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하후에 저희가 영상을 올릴 때 제가 영상을 올릴 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만한 그리고 궁금해하실만한 그리고 원하는 종목과 섹터군 활용하려고 대기 중이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문조사 하나 남겨드리고 영상 핵심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하후 컨텐츠 제작 관련해서 설문조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요 아래 보기 중에서 보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1번의 경우 급등 단타 매매 그리고 급등주 발굴에 대한 기법에 대한 영상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장중 라이브 매매 방송입니다 세 번째는요 급등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을 엄선해서 추천드리는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타트 교육과 확률 높은 검색기를 만들어 보는 영상입니다 네 가지 보기 중에서 가장 보고 싶은 그리고 마음에 드는 내용으로 보기 숫자 번호를 적어서 문자 발송을 해주시면 참여가 끝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요 채널 성장은 물론 컨텐츠 제작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요 특히 참여자들에게는요 전원분들에게 선물 챙겨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참여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100% 아래 세 가지 내용들 무료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료 판매하고 있는 매매기법 전자책 발송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재 종가 매매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 추천들 받고 계실 텐데 그와 관련해서 혼자 찾아보고 그 다음에 종가 매매 종목들을 검색할 수 있는 자료 같이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채널 회원용으로 비공개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까지 모두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요 이렇게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이러한 핵심 자료를 보내드리고 기초편부터 그 다음에 응용 심화 버전까지 대략적으로 6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자료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유료로 판매하고 있지만 이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자료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설문조사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자료들은요 대대로 된 목차 그 다음에 실전 사례 그 다음에 구매 후기까지 5점 만점에 5점 안점을 받은 후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내용 보시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정말 이 가격에 퀄리티가 말이 안 되네요 그리고 많은 정보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실천이 가능하게 도와준 이런 책은 못 봤습니다 라고 많은 후기분들 남겨주셨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CRM 문자집계 시스템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아래의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아까 보셨던 4가지 보기 중에서 가장 보고 싶은 영상 번호 적어서 발송해 주시면 설문조사 참여 끝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순차적으로 선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차트를 통해서 주요 지지와 저항구간을 찾고 핵심적으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에 대한 핵심적인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문조사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방향성대로 채널 방향성을 따라가려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세트의 종목을 가져갈 것인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루하루 매매할 수 있는 급등 단타나 매매기법, 검색기 여러가지 부분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에 맞춰서 영상 부분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현재 예측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조사 의견들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현재 전체적으로 이번주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패턴은 다 만들어놨고요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 하락추세선 단기적으로 벗기면서 이 정황구간까지 올라오는 바로 36,000 이상에서 이번주 마감에도 나쁘지 않고요 그와 관련해서 어때요 현재 거의 수급이 줄어들지 않고 이런 구간 뚫어내려고 다시 한번 바닥을 만든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를 했다면 홀딩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신규 매수를 고려 중이시라면 다시 한번 지금 구간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늘 이야기하는 탓점 3만에서 2만 7천 구간이죠 느긋하게 모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후 1차적인 목표가와 2차적인 목표가 이 이후에 이 구간을 뚫어내면 연내 6만에서 10만 구간에 대한 목표가 빠르게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혼자 매매하거나 그 다음에 정보가 부족해서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도와드리냐 바로 실시간 소통 대응 텔레그램 방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구독자분들 같이 많은 구독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안에서는 어때요 대응 전략 시나리오 하루하루 올려드리고 있고요 종목 질문과 분석 그리고 1일 단타 종목 급등주 종목들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정보에 뒤처지거나 아니면 멘탈로서 못 버티거나 그 다음에 재료와 그 다음에 공시 해석 그리고 차후에 매매할 종목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은 어때요 같이 도움받고 있죠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이 해당 번호 010-7623-4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HLB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취합 이후에 초대해드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1일 대응 시나리오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료에 관련된 주도주 정리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차후에 봐야 될 그런 섹터와 급등주 추천 종목들 다양하게 현재 어때요 케어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독 누르시고 구독 가족이 되어주신다면 전홀 채널 성장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수익과 대응 챙겨가시면 서로 1석 2조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3시간 소통 대응방 참여 안 하셔도 구독하시고 나서 궁금한 사항들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종목 분석 신청 받고 있고요 종목명과 보유주스 매수가 딱 3가지만 정확하게 적어서 해당 번호 010-7623-4169번 보내주시면 제가 주요 종목에 대한 분할 매수가와 그 다음에 목표가 그리고 추메로 더 담아야 될지 안 담고 손절가를 잡고 가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과 주요 대응 전략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가감 없이 부담 없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이 돼서 같이 해라 그렇다면 대응과 함께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실 수 있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